통용양식구라고요. 무한해제, 간퇴, 보송벌락지, 무한벌락지 다 판매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중대 먹갈치, 사이즈 더 좋은 중대 먹갈치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예상자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좋은 중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큼직큼직하고요. 4분의 예상자 10만 8천원씩 한 12마리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이 됩니다. 3위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2마리 10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풀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바라조기입니다. 오랜만에 바라조기 경매를 받았고요. 오랜만에 안강망배에서 바라조기가 좀 더 물량이 많이 나와서 바라조기 경매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라조기도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맛있는 바라조기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신미장대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큼직큼직하고요.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수용 생선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장대도 경매를 받았고 그 다음 30미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요. 5마리 5만 5천원 10마리 10만 5천원이고요. 30미병어도 핵감 다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핵감용 가능하고 조립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 그 다음에 부산 강고등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오늘은 안강망배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안강망배 먹갈치죠. 어떤 분이 안강망배 먹갈치 굉장히 물어보신 듯 많은데요. 앞쪽 라인에서 먹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도 앞쪽 라인보다는 뒤쪽 라인에서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자버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치들이 보이는데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약가입니다. 그만큼 오늘 앞쪽 라인에서는 이렇게 자랭이병어도 오늘은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금액대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앞쪽 라인에서 이제 보시면 계속 영상 보실 건데요. 진짜 거짓말 않고 자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그만큼 갈치하고 조기들을 많이 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자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갈치하고 조기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자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약간 자랭이병어도 있고 오늘 그나마 바라조기가 좀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대가 좀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바라조기가 나온 것 치고는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조기에서도 되게 좋은 바라조기도 있고 손도 안 좋은 바라조기 있는데 그중에서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이제 제 수용 생선들이 가격이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참돔을 계속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좋은 거는 당연히 제 수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저도 이제 기가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하고 모자를 쓰고 가는 대로 이제 털신을 신고 가는데도 너무 추웠어요. 이제 이쪽 라인 쪽이 좀 먹갈치가 좋아서 중대 먹갈치가 굉장히 가격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진짜 앞쪽 라인 아까 말했다시피 갈치들이 많이 없고 거의 자버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자버들만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장대도 경매를 받았고요. 생물 갑오징어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먹갈치 물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도 제가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통치도 금액이 높은 이유가 이제 제수용 생산들이 가격대가 계속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라조기의 모습이 보이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라조기의 양은 많았습니다. 앞쪽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앞쪽 배들이 갈치를 못 잡았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갈치가 좀 더 나왔으면은 갈치 가격이 확 떨어졌을 텐데 갈치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라인은 앞쪽 라인인데요. 당연히 이제 갑오징어도 중국으로 수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12월달 중순, 1월달 중순 되면은 갑오징어 물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갑오징어 물량을 많이 확보해 나와대요. 그만큼 갑오징어 물량이 기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또 갑오징어가 갑자기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2월달 말줄 되면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쓰지 않으면 연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망년해지다 보니까 갑오징어도 물량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때 되면 가격이 확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저도 맨날 맨날 판장 나오지만 작녀만큼 그런 갈치들이나 조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있다가도 설명드릴 건데요. 유자망 조기배가 굉장히 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를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왜냐? 기존에 받았던 생선들이 있는데 기존하고 달라버리면은 또 그것만큼 또 저도 난감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유자망 조기배가 굉장히 물러요. 근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경매를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조기는 팔아야 되고 조기될 상태는 무르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되게 난감한데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걸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무른 상태의 조기는요. 살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봄에 있는 봄에 아시는 봄의 알베기 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기를 사시는 분들은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조기들이 다 무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작년만큼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좋은 걸로 강매를 봤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태의 조기들은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참조기를 패스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